원소 마스터드 초능력 무술 대회의 우승을 건 닌자들과 원소 마스터들의 강력한 대결 하지만 초능력 무술 대회에는 아무도 몰랐던 계략이 숨어있었는데 이 모든 계략을 꾸민 마스터첸의 정체는 과연 닌자들은 원소 마스터들과 마스터첸을 물리치고 잔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 2015 레고 닌자고 그리핀 터너라고 속도 마스터의 손자랏다 그리핀 터너라고 속도 마스터의 손자랏다 못 따라오겠다? 여기 있지롱 가져봐봐 아 하하 으Hz 하하 으 다음 카이! 여기에 맞서는 상대는 엘시! 조심해! 곧까지 구름이야! 잠을 일찍도 말해준다! 미안해 톡스! 내가 둘다 뒤에 알레르기가 있어! 로이드가 지나가게 해 줘! 로이드가 지나가게 해 줘! 로이드가 지나가게 해 줘! 예를 들어, 저 투명인간 보이냐? 저자는 비츠앤마스터와 먼 친척이지! 잘 보려! 순간 방심하면 어디로 숨었는지 못 찾거든! 아, 혹시 나도 가도 돼? 저리가 투명인간! 니가 낄 때가 아냐! 아, 거기 있는 거 다 알거든! 쟁반이 또 있잖아! 으, 에이... 저리 안미에는... 제목이? 그리스도를 방지 부지내는 나오는 건 그만한다. 모두가 이기면 돼. 뭘 이긴다고? 우린 한편이야. 형태의 마스터라니 그게 누구요? 너 아직도 몰라? 걘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.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도 가짜인 걸 모르는 거지. 나중에 약점을 다 들킨 다음에 아는 거야. 대단하지 않냐? 근데 넌 그린 닌자니까 선화 약점 같은 거 없지? 지금은 등이 좀 아파. 그건 말곤 없어. 고맙다. 게즈? 가요! 하필 이걸 타라는 거야. 뒤를 조심해야겠네, 그린 닌자. 애 손을 잡아! 앞으로 밀어줄게! 세우의 승자를 한 명 뿐이야. 여기에 맞서는 상대는 제이콥, 소리의 마스터. 틀린 닌자. 저의 승자는 전통을 받았다. 하필 이다.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네. 일단 기차가 말할 수 있겠다. 너는 말하다가 기차가 말할 수 있겠지. instrument을가 공간을 담긴zy'에 앉아있고. 하필을 비해서 승자는 기차가 closPUSES에 시키고 위로 보장할 수 있겠다. 아가씨 스칼라, 흡수의 마스터. 여기에 맞서는 상대는 제이콥, 소리의 마스터. 조언, 시작! 옥의 검은 어느 곳에 있을까요? 한번 알아맞혀봅시다! 스칼라의 경기였어? 스칼라, 흡수의 마스터. 뭐든 흡수할 수 있어. 한 번만 만져도 상대의 힘을 그대로 따라... 스칼라, 흡수의 마스터. 흡수의 마스터. 야, 그거 내가 찾은거야! 좋았어! 아, 맞다. 로이드가 등이 아프대더라. 후, 얼른 가서 한 대 펴! 아, 뭐야! 그림자 만두가 갑자기 사라졌어! 잠깐만! 쉐도는 어디 간거야? 그림자 기술을 이용해서 숨었나봐! 속이네! 잡아! 난 스파이는 아니지만 너희와 같은 편도 아냐! 스파이는 내가 차지할거든! 내 다리! 스파이크가 바이러스 너희는 어디 간 거야? 다시! 스파이크가 바이러스 너희는 어디 간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